안녕하세요. 영어공사 능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주어가 서술어하고 서술어한다 라는 형태의 문장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표 문장입니다. 내가 공부한 건 영어고, 마신 건 한 잔의 커피였다. 자,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? I studied English, drank in a cup of coffee. 자, 앞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요. 내가 공부한 것은 영어이고인데,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studied English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뒷 문장에 보면은요.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I dr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됩니다. 원래는. 그런데 이걸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어는 I가 주어죠. 근데 서술어는 두 개라고 볼 수 있죠. study라는 것과 drink라는 서술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차피 주어가 같을 거면 주어를 안 써도 되겠죠. 그러면 이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문장일 거냐면 I studied English and drank a cup of coffee 이렇게 쓸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접속사라는 것이 더 추격되는 그런 버전들을 많이 봐왔어요. 접속사 대시, 뭐 2로 바뀐다라든지 또 사실 앞서서 리딩 때 봤던 것처럼 2가 ing로 바뀌는 케이스가 이제 생겨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뒤에 붙여가지고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I studied English 그리고 또 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drink a cup of coffee 근데 여기 때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drinking 붙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무슨 말인지?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예문이요. 내가 간 것은 바로 영화관이었고 본 것은 아바타2였다.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영어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. I went to the movie theater watching Avatar too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I went to the movie theater watching Avatar too. 이렇게 보면은요. went to 이게 어디 갔다는 것이고 watch 여기 봤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가서 봤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. 됐죠? 자 그 주인공은 강력했고 무찌른 건 적군들이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요. the main character was strong defeating the enemies.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다음 예문은요. 우리가 가졌던 것은 대화였고 토론한 것은 바로 그 이슈에 대해서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면은 we had a conversation debating on the issue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은 대화였고 여기 we had a conversation. 그리고 토론한 것은 바로 그 이슈에 대해서였다. 이게 debating on the issue. 됐죠? 자 다음 예문은요. 팬들이 봤던 것은 그 연예인이었고 뛰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였다. 자 이건 뭘까요? the fans saw the celebrity running towards the person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팬들이 봤던 것은 그 연예인이다. 여기는 the fans saw the celebrity. 그리고 뛰었던 것. 누가 뛰었어요? 팬들이 뛰었지만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. 생략해서 뛰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running towards the person. 됐죠? 마지막 예문입니다. 우리가 사는 것은 부지런히이고 얻고 싶은 것은 행복이다.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부지런히고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? we live diligently. 그리고 얻고 싶다.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want to 부정사 쓰니까 want to get이죠. 그러면 뭘 얻고 싶어 하냐면 행복을 얻고 싶어 하니까 want to get happiness입니다. 그래서 want to 뒤에다가 i인지 붙이는 거예요. wanting to get happiness. 혹은 이게 사실 wanting이라고 잘 쓰진 않는 편인데 longing for happiness. 이렇게 하면 갈망하는 것이 행복이면서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행복이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. 됐나요?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가정법에 대해서 보는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